그냥 했으면 좋겠다. 팀장님 저는 제안은 아니 그냥 이거는 내가 맡을까? 응? 새로운 음식을 막 할 필요 없어요.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큰 거를 몇 판을 졸인 다음에 거기다 감자를 졸인 다음에 사이드를 만들지 말고 졸인 다음에 동파육을 졸인 다음에 빨리 100개를 만든다. 이런 식의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기법이긴 한데 맛이 있어요. 이게 맞아요? 한 번만 보여줘 봐요. 나는 이 결사 반대네. 짜줘. 응? 이거 나 못 믿는 것 같더라고. 이거 소스로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? 잠시만 셰프님들 일로 와보세요. 한 번 먹어봐요. 먹어보고 판단을 빠른 판단. 괜찮죠? 응? 저는 최강로 셰프님 스타일 마음에 들었어요. 팀원은 믿어야 돼. 일단은 인정. 흑백요리사.